각 지역의 일꾼을 뽑는 6.13 지방선거가 이제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경기도 고양시장 선거에는 어떤 인물이 뛰고 있는지 전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. 고양시에서는 현재 결선 자리를 둔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경쟁이 치열합니다. 재선에 성공한 최선 고양시장이 3선 도전을 선언한 가운데 같은 당에서만 4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. 경기도 의원 출신의 김유임, 김영환, 이재준 예비후보와 고양시의회 의장을 역임한 박윤희 예비후보입니다. 최근 최 시장을 제외한 원팀을 구성했는데 후보 단일화가 아닌 현 시장에 대한 공동 대응이라며 선극기에 나선 모습입니다. 민주당은 경선을 통해 5명 가운데 고양시장 최종 후보를 선정합니다. 자유한국당에선 경기도 정무실장 출신의 이동환 고양병 당협위원장이 고양시장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. 최근 이 예비후보가 단독으로 당내 공천 심사를 받으며 전략 공천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바른미래당에선 김필리의 고양갑 지역위원장이 출마 여부를 중앙당과 논의 중이고, 정의당은 고양시장 선거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각 당의 공천 결과가 정리되는 4월 중순경에는 본격적인 고양시장 본선 레이스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.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전진합니다.